남양주시는 올해 지역화폐 144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남양주 지역화폐는 청년배당 84억 원과 산후조리비 20억 원 등 모두 144억 원으로 선부령 충전식 전자카드로 발행할 예정입니다.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,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일반 발행 지역화폐 구입 시 6%가 할인되고 현금영수증 발행과 함께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가 30%까지 됩니다.